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나란히 실적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끝물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왕왕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IT 기업 투톱인 두 기업은 실적 하락 방어를 위해 재고 건전화, 공급망 관리에 더 신경 쓸 필요도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만한 신사업 키우기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열심히 내달리는 신사업이 무엇인지 관련주 베스트3까지 정리했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과 LG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18.18%를 거뒀죠.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신통치 않죠. 한때 52%였던 외국인 지분율도 연초 이후 계속 떨어지더니 요새는 49%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인 지분율 하락으로 8만 원대였던 주가도 현재는 5만 전자가 되었죠. 이런 상황은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은 LG라는 가전명가 명성이 아슬아슬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가전 부문은 H&A, HE 부문의 핵심 제품군인 냉장고 TV 수요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두 사업부의 2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각각 8조 5천억 원, 4조 1,900억 원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매출액은 각각 8조 3조 6,5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주력 사업의 실적이 전망보다 안 나오자 최근 주가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래도 나온 실적만 놓고 보면 선방했어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왜 못 따라갔는지 보면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삼성은 반도체, LG는 가전의 수요 감소가 걱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 돈이 막 풀렸는데 코로나 꿈물이 되니 인플레 우려가 나왔죠. 이에 돈 풀던 걸 다시 잠그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이 IT 기기 신상사에 겨를이 없는 거죠. 실제로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디램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평균 3에서 8%, 5%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가 9%를 상여할 정도로 심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리오프닝 이후 찾아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두 기업의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로봇, 자동차 전장 등 연초부터 계속 얘기된 신사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과 에이즈 모두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고급 인력을 확보하거나 관련 기술을 모으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M&A 소식도 들립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삼성은 로봇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전장 사업 팀보다도 왜소했던 로봇 사업팀의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12명이었던 사업부 인원이 130명이 됐어요. 10배 이상 늘린 거죠. 삼성은 기존 생활과정과 연결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웨어러블 주행보조 로봇인 젬스를 대당 수백만 원 수준에서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음식 서빙용 로봇 삼성봇 서빙 외에 고객 응대용, 돌봄 로봇 등등을 차례로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전자도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2020년 연말께 로봇 사업센터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 내로 재편하기도 했죠. LG 역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에 사업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가이드봇, 서브봇, 셰프봇, 바리스타봇, 샬균봇 등 로봇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죠. 이런 라인업을 바탕으로 LG전자는 호텔, 병원, 시급료기업 등 B2B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두기에는 너무 시장 초기, 사업 초기인 상황이죠. 이보다 더 빠르게 매출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신사업이 있는데, 바로 전장입니다. 실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M&A로 얻어낸 하만을 통해 디지털 콕핏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장사업 확대를 모색하려 합니다. LG전자의 경우 VES 사업본부, LG 마그나 2파워트레인, GKW 전장사업 3대 축을 갖고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동력 전달장치, 촬영용 조명까지 전장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주를 확대해왔는데요. 2분기 LG전자는 전장사업에서 최초로 44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모습도 보였죠. 이 로봇, 자동차 전장이라는 신사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본격 확산된 자동화, 친환경 트렌드의 편승에 빠르게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두 신시장이 예상대로 규모가 커진다면, 현재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는 관련 계열사, 예를 들어 LG 이노텍, 삼성전기 등은 일단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두 기업 모두 카메라 모듈 생산이 주력인데요. 이 부품은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사업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부품입니다. 카메라 모듈 시장이 2025년에 600달러, 약 75조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만 봐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뜰 관련 분야는 바로 로봇 감속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움직임 제어 능력은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로봇이 인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려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모터의 속력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그 기능을 위한 필수 부품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서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감속기도 종류가 또 여러 갠데, 로봇용의 경우 RV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아무튼 로봇의 위치 정밀도, 신뢰도를 높여주는데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이런 로봇이나 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부품을 만드는 수혜주, 세 종목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애플카, 테슬라 키워드에 모두 연결된 묘단되는 대형 우량주죠. 2020년 매출액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은 광학 솔루션이 71%, 2기 판소재가 13%, 전장 부품 12%, 전자 부품 4%, 기타 순입니다. LG 이노텍은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LG그룹이 다채롭게 추진 중인 전장 부품 사업으로의 확장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그룹의 전체 신성장 동력과 맞닿아 있는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보시면 되죠. 이미 이 회사는 북미 지역 최대 전기차 업체를 포함해 15개 이상 자동차 기업의 전장용 카메라와 자율주행 부품을 공급 중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니 향후 애플카 공급망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테슬라의 애플 키워드까지 관련되면서 LG 이노텍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는 원래 매출액 1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조 3천5백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매출액 17조 원, 영업이익 1조 7천5백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정도입니다. 관련주 두 번째는 SPG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소개한 로봇 감속기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55%를 차지하는 강소 기업입니다. SPG가 생산하는 정밀 감속기는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속도를 늦춰줘 힘을 전달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유성 감속기, 로터리 감속기, 정밀 감속기 등등 기존 감속기가 여러 기술로 응용된 정밀 부품을 만드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월풀, 하이얼, 일렉트로룩스 등 다양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다네요. 로봇용 감속기 자체 개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양산 체제 구축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LG 등 대형 기업들의 로봇 사업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회사의 매출 증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지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기업명 보시면 눈치 채시겠지만 사업 영역은 로봇 부품과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각각 매출 비중은 작년 실적 기준 86.1%, 13.9%입니다. 로보티즈는 아직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봇 생태계 구축 선봉장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속기, 제어기는 물론 모터, 드라이브, 센서, 네트워크 장비 등 오듈화한 제품으로 로봇의 크기와 필요한 정밋도에 따라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100여 개 이상의 제품군을 보유한 게 강점입니다. 이제 막 뜨는 기업이라 증권과의 올해 실적 전망치 보시면 매출액은 270억 원 정도, 영업 손실 8억 원인데요. 자율주행 로봇 사업은 지금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죠. 당분간 영업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다만 국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로봇 감속기, 자율주행 로봇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로보티즈는 국내 주요 호텔 15곳에 집게미라는 자율주행 로봇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 집게미는 로봇팔이 장착돼 있는 실내용 로봇인데요. 로봇이 호텔 직원처럼 객실에 물품을 가져다 주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고 객실 문도 노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 실적 2분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지금은 정점이지만 앞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얘네도 이걸 아니까 지금 로봇, 전장 등 신성장 동력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는 주류 사업과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연초 이후 로봇이나 자동차 전장 관련 기업들이 높은 기대감을 받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 말고도 관련주들의 주가 동향이나 뉴스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투자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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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